오우쒸 바로 시작이네 뭐야 왜이렇게 빨라 그니까 이거 뛰었네 나 3층에 나갈까? 냠냠하게 누군가는 3층을 뛰어서 파밍할 것 같은데 1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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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갈 것 같은데 1층을 하는 것 같았어요 2층을 찢어갈 것 같은데 2층을 찢어둘 4층을 찢어갈 것 같은데 1층을 찢어갈 것 같은데 1층을 찢어서 파밍하고 이십팔류 잖아? 이십팔류잖아? 이십팔류 잖아? 사운드 이십팔류 잖아 내가 상대라면 돌아온다 방금 내려가서 밑으로 쭉 뛰어서 올라오는 거야 반대길로 뒤치기하러 아니면 내가 아이템 루팅하는 걸 기다리고 있거나 아 몰래기야 장난? 안 갈 건데요 튀었나? 3번 출구는 저기고 출구에서 나를 기다리나? 설마 난 여기서 쫌케 얘기해야겠다 방금 100% 유저 2명 파티란 말이야 치키브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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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 갔냐? 친구여? 니 친구 죽었다. 니 어디 갔냐? 먹고 이거.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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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애들 뭐하고 딴 눈꼬 쪼먹었나보네. 얘도. 응? 응? 내구도 왜 없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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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이 없는데... 아이고... 위로구 짰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